이번 시간에는 마스터 서버와 슬레이브 서버가 정상적으로 잘 동기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법이 책섬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건데요. 책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서로 동일한 데이터인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 책섬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다운로드 받을 때 책섬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MySQL을 다운로드 받는 페이지인데요. 여기 다운로드 받는 것 옆에 보면 md5라고 적혀있고 복잡한 숫자가 적혀있죠. 여기 있는 이 숫자와 여러분이 지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 아니면 다른 곳에서 구한 파일을 md5라는 것을 통해서 돌려보면 그 프로그램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죠. 아무튼 그 데이터에 대한 md5값이 나옵니다. 그 값과 MySQL에서 배포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md5값이 같은지를 확인하면 만약에 그 값이 같다면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은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두 개가 다르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변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조된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악의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 작업을 책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PT 테이블 책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할 건데요. 이 프로그램은 바로 책섬이라고 하는 기법과 마스터에 있는 데이터가 슬레이브로 전파된다는 특성을 이용한 도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요. PTA 테이블 책섬이란 무엇이냐면 펄코나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펄코나 툴스의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매트키트 툴스의 일부분인 MK 테이블 책섬이었는데 이 매트키트를 만드신 분이 펄코나 이 회사에 입사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펄코나 툴스의 일부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툴이고요. 그리고 마스터와 리플리케이션 슬레이브가 일치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가 PT 테이블 책섬입니다. 왜냐하면 그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 슬레이브 쪽에서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상태로는 표시가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도구를 마일스쿠열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PT 테이블 책섬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일치성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설치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볼까요? 여기 제가 링크 걸어놓은 URL로 들어가 보시면 이 인스톨레이션 화면이 나오고요. 이게 펄코나라고 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스톨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데비안이나 우분트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있는 걸 쓰면 되고 다른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위에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별히 인스톨을 할 만한 그런 요소가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사실은 다운로드해서 그걸 풀어놓기만 해도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점이죠. 그리고 개별적인 펄코나 툴스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별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굳이 개별적으로 받을 필요 없이 한꺼번에 받으면 되겠죠. 그럼 저는 제 마지막에 있는 요거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분트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저희 콘솔 환경으로 들어왔고요. 여기서 제가 수두 명령으로 인스톨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wget을 이용해서 이 펄코나 툴 킷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다운로드가 끝났고요. 다시 수두하고 dpkg라고 하고 i를 해서 인스톨 그렇죠.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인스톨이 시작이 됩니다. 처리하는데 오류가 발생했다고 나오고 위쪽에 보니까 이렇게 생긴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나오는 것 같네요. 의존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걸 복사해서 저걸 설치하면 되겠죠. sudo apt-get-restore 붙여넣기 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분트를 깔아놓고 어떤 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여러분도 깨끗한 우분트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랑 똑같이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걸 실행을 하면 설치가 됐다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럼 확인해 볼까요. pt-table-check-sum이라고 입력해서 이렇게 뭔가 메시지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pt-table-check-sum이라고 하는 명령만 입력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정 저 같은 경우는 지금 egoing으로 접속을 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로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지금 이 로컬에 데이터베이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자동으로 그쪽에 접속을 해서 예, 책섬을 체크하는 것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뭔가 좀 그 기본적인 설정만으로는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제가 나름대로 찾은 가장 짧으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경우의 수를 포괄할 수 있는 케이스를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t-table-check-sum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디테일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pt-table-check-sum을 실행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 프로그램이 이 마스터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펄코나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 책섬스라고 하는 테이블이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pt-table-check-sum이 이 마스터 서버에 있는 각각의 데이터들에 접근을 해서 그것들에 대한 책섬을 만든 다음에 그 결과를 펄코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책섬스라고 하는 테이블에다가 기록을 해둡니다. 그럼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각각의 리플리케이션 서버에 전파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전파가 될 때까지 이 pt-table-check-sum이 기다리고 있다가 전파가 끝나면 이 각각의 리플리케이션 된 슬레이브에 접속해서 그 슬레이브에 있는 데이터들을 확인하면서 이 전파된 마스터로부터 전파된 펄코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책섬스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일일이 대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리포팅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원리, 또 동작하는 결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쓰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램이 리플리케이션 된 서버 즉, 마스터 서버와 슬레이브 서버에 대한 핸들링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데요. 그 권한을 제가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이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 권한은 뭐냐면 첫 번째로 프로세스 리플리케이션 슬레이브 리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은 뭐냐면 이 pt-table-check-sum이 마스터 서버에 접속을 한 다음에 그 마스터 서버에 접속되어 있는 다른 슬레이브 서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명령들을 이용해서 현재 어떤 슬레이브들이 이 마스터 서버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저 권한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셀렉트는 왜 필요하냐면 이 pt-table-check-sum이라는 프로그램이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슬레이브에 접근해서 그 슬레이브에 있는 내용들의 책성을 만들기 위해서 셀렉트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insert, update, delete가 필요한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펄코나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또 그 안에 check-sums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그 테이블 또 그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또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권한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최소한의 권한이고 이거 이상의 권한을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이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여기 제가 준비한 명령을 입력하시기만 하면 저 권한, 계정이 만들어지고 그 계정에 권한이 부여가 되는데 이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명령의 전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복제에 참여하는 모든 서버 즉 마스터 슬레이브들이 192.168.0.widecard의 대역에 있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와이드카드는 뭐냐면 이런 거죠. 마스터 서버가 192.168.0.1이고 슬레이브 서버 1이 192.168.0.2 3이 0.4.0.5.0.6 이렇게 간다고 하면 여기서 바뀌는 부분은 제일 끝에 있는 이 별표 표시된 부분만 바뀌겠죠. 이걸 MySQL에서는 이렇게 나누기 표시를 사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 리플리케이션에 참여하고 있는 각각의 서버들이 같은 대역에 있지 않다면 그 대역에 해당되는 계정들을 따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명령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PT 테이블 책섬이 리플리카 왓치라고 하는 계정을 이용한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 전제에서 만들어진 이 계정이고요. 비밀번호로는 11111.16개가 들어가는 비밀번호를 썼는데 이렇게 허접한 비밀번호를 실서버에서 쓰진 않으시겠죠. 위에 보신 권한들이 상당히 강력한 권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계정의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 명령을 카피해서 콘솔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콘솔로 들어와서요. 콘솔은 마스터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콘솔입니다. 여기서 mysql 클라이언트로 접근을 해야겠죠. 너무 강력한 비밀번호를 쓰고 있어서 자꾸 실패하고 있습니다. 접속에. 여러분도 자주 틀릴 수 있는 비밀번호를 꼭 쓰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명령을 제가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붙여넣기를 했고요. 자, 크리에이트 유저를 이용해서 리플리카 왓치라고 하는 계정 그 계정은 191680. 와이드 카드 대역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이죠. 그리고 비밀번호는 1111이라고 하는 최악의 비밀번호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리플리카 왓치라고 하는 계정의 크리에이트 즉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테이블을 생성하는 권한 셀렉트,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각각의 테이블을 핸들링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그리고 리플리케이션, 슬레이브 리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 등등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런 권한들을 줬습니다. 그리고 플러시로 권한을 서버에다가 실제로 반영을 시켰죠.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해야 될 것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업으로 들어와서 PT 테이블 책섬을 실행을 시키면 되는데요. 자, 실행시켜 볼게요. PT 테이블 책섬이라고 입력하고요. 자, 우선 첫 번째로 DNS 옵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호스트를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H를 입력하고 192.168.0.14 자, 여기서 얘기하는 14는 저의 마스터 서버의 IP가 192.168.14입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지금 이 콘솔은 마스터 서버가 위치하는 곳에 있는 콘솔이라고요. 그래서 로컬호스트를 써도 되는데 192.168.0.14를 굳이 쓴 이유는 아까 우리가 생성해준 리플리카 왓치라고 하는 계정은 192.168.0.wide카드의 대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U를 하고서 U에다가 리플리카 왓치라고 입력하고요. P는 11111111 안 되나요? 111111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가 복잡하게 올라오죠. 자, 이 내용을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 각각의 이 리플리케이션 체크했던 시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뭐 로우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테이블이 몇 개의 로우를 가지고 있는가 몇 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것을 체크하는데 걸린 시간 그리고 테이블은 이 오퍼레이션이 이 작업이 실행된 대상이 되는 테이블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딥프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0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일치한다는 뜻인데 만약에 딥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숫자가 0이 아니라 다른 숫자가 되어 있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 테이블에 해당되는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동기화 상태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 프로그램이 해주는 중요한 역할이고요. 이 PT 테이블 싱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 펄코나 툴스에서는 제공을 하는데요. 클릭해서 들어가 볼까요? 이 툴을 이용하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비교의 결과 딥프가 남은 경우에 이 각각의 테이블들을 마스터와 슬레이브를 동기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금 더 쉽고 안전하게 동기화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플리케이션의 동기화가 잘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리플리케이션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동기화, 페일이 나지 않는 이상은 잘 동기화가 되어 있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는 동기화가 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T 테이블 책섬이나 이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